엔게이징 더 러스트, 생명 나누는 교회, 워싱턴 중앙장도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KCPC 온라인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브라질 지역 목회자 양성과 아마존 원주민 보금화를 위해 세워진 아마존 개혁신학교를 우리 교회가 운영하며 섬기게 됐습니다. 더 센티의 비전과 사명이 브라질 아마존에서도 열매맺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회원들께서는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고 1부와 3부 예배를 들이시더라도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는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셔서 새 회계연도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공동의회 관계로 1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탁구대회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성도님들을 포함해 지역 한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상기도회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대회로 진행합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은혜의 예배와 즐거운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감사하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10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부흥회를 갖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신든 중앙장로교회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가서 제가 뵙고 인사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근본 부흥회 기간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절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프리스쿨에서 6학년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차일드케어를 제공합니다. 부흥회에 이어서 지역과 미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더 센트 프리칭 컨퍼런스를 이찬수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 류웅렬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진행합니다. 볼페밀리 페스티벌이 10월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먹거리 등의 활동과 특별 게스트 어린이 찬양 사역자 제나와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즐겁고 의미 있는 생명 나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뮤지컬 하늘의 초청 공연이 11월 4일과 5일에 있습니다. 4일 토요일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가족 뮤지컬 너는 특별하단다를, 5일 주일은 왕의 노래라는 작품의 뮤지컬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따뜻한 은혜의 시간 가지세요. 사랑하는 와싱턴 중앙자원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어요. 이번에 50주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한 교회가 50년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헌신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머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아지 강아지 감사합니다.